오늘 내용은 아파트 건축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본이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기본 아파트 건설이 건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과 그 다음 위치와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투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 나오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왜 아파트를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아파트 그 다음 그 외에 건축물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식 주거든요. 그중에서도 주, 주거 문제인데 그 주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그 주거 중에서도 투자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아파트가 투자 수단까지 넘어간 대표적인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토지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것도 아파트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오늘 보시고 앞으로 어떤 데를 투자해야 할 것인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중요한 거는 아파트 시장. 제가 오늘 특별히 예를 드는 거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공약을 한 3기 신도시를 주로 예를 들 건데요. 그 외에도 많은 아파트 공급지들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남양주, 왕숙, 공공택지지구라든가 이렇게 3기 신도시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곳을 먼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게 언제 벌써 특별히 나온 게 없잖아요. 아직 건설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특별한 액션이 취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이 오르는 예를 들어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대규모 보상이 풀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그런 게 풀리지 않았어도 벌써 이런 게 정해졌다 하면 이게 발표만 나기만 해도 벌써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믿을 수 없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항상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벌써 공급이나 수요 같은 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소문 이런 거 발표되기 전에 소문만 나도 땅값이 막 올라가고 이 지역 부동산이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위치라는 부분에서 이 위치는 똑같은 위치를 공급할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문이 나면 발빠르게 소문만 났다 해도 벌써 발빠르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부동산 산다고 하고 투기 수요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난리가 나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공급되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송상 그린시티고요. 화성의 송상 그린시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평택의 고독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왕숙 그 주변에 새로 신도시 들어간 지역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막상 아까 그 소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가 실제 계획이 나오고 여기 어디를 정확히 사겠다고 측량해서 그 다음 평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도시 계획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매입, 토지 매입, 보상, 수용 이런 게 일어나야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개발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는 아까 그런 게 잡아놨어도 지금 여기 송상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 계획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가 도시가 들어가서 이미 개발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이제서야 다시 개발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도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평택 소사벌 구, 평택시 주변에 소사벌 택지지구라는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이곳이 고독 국제신도시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개발이 일어나고 땅값이 올라가고 벌써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 원래 서울 주변에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재개발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도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골라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 가지로 고르느냐. 우선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매입이 일어나면 뭐죠? 엄청나게 많은 토지 보상비가 풀립니다. 보상이 풀린다는 건 뭐냐. 이 주변에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 대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주변에 땅을 사러 여기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주변에 땅을 사러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 아파트 분양권 하나씩은 받으신 분이 어떻게 되죠? 이 주변에 나가서 혹은 보상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강남에 입성하기도 하고요. 서울 강남으로 입성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변에 아파트 좋은 거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사기도 하고 대토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보통 지금 송상 그린시티의 문제점은 개발되는 데가 국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까 얘기했던 돈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대규모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여기가 개발됐으면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러 데 투자하고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반면에 평택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시골 땅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풀리기는 했는데 시골 땅에 생긴 거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 졸부도 많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땅, 하늘 위에서 돈이 쏟아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안쪽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입주권 정도는 하나쯤은 받아가지고 보상받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는데 시골 땅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짓는 것도 많으니까 땅도 넓고 하니까 주변에 나가서 물론 이 지역 주변에 도시에 가서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시골 주변에 가면 이 도시 주변으로 가는 길 입구 입구에 막 새로운 전원주택단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동산 활용도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도시 안쪽에서 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보상 나오기는 했는데 주변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원주택 같은 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그다음 서울 주변 같은 경우는 주변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도시, 대대관 같은 광역시 주변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서 전원주택 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월세나 전세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새로 지어질 아파트들, 입주권 갖고서 이거 지어지면 다시 들어가길 기다리면서 이 주변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중요한 건 뭐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첫 번째 가장 먼저 걸리는 현수막이 새로운 외제차 얼마입니다. 그다음에 세차 얼마입니다 하는 자동차 광고 현수막부터 딱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요지경이 생기는 게 이렇게 아파트가 대단위로 공급되는 지역이죠. 물론 조그맣게 아파트 지어지는 지역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내 주변에서 아파트 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주변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건설 경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부동산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 시기.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되죠? 세종시도 이렇게 막 아파트 올라가는 2010년 시기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벌써 심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건물들, 아파트, 부동산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자 심리라든가 그다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풀린 거에 따라서 이 지역의 부동산이 크게 활성화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 고덕, 신도시 옆에 가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지어진 마을이 생길 정도로 그 지역의 부동산이 활성화됩니다. 왜? 이렇게 딱 이렇게 건설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건설을 하는 건설회사가 들어오죠. 이 지역으로 건설회사가 들어오니까 여기 보시면 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사라든가 그다음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인부라든가 혹은 이거 관련된 하청업체와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 건설 현장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식당들, 한바식당 같은 경우라든가 많은 식당들이 활성화돼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한바식당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식당들,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서 쓰죠? 이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건설사들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주변에 제가 지금은 여기에 아까 전원주택을 예를 들었지만 당장 이 지역 보시면 이렇게 건설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고독 국제신도시나 이런 도시 안에서 건설이 일어났을 때 아까 원래 여기에서 보상받았던 분들이 이 주변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뭐를 합니까?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전세를 사십니다. 돈도 많이 받았겠다. 보통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지역의 부동산의 방이 씨가 마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막 건설사 따라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건설하시는 노동자라든가 기술자분들이 또 이 주변에서 방을 찾고 월세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분들도 이 지역이 막 여기에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상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의 건설이 일어나는 그 지역 주변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유례 없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보통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 경기라고 했잖아요. 건설 경기가 많이 일어나면 국가 GDP가 달라질 정도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방도 모자라죠. 전세도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보면 전원주택 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방이 모자라니까 월세 집을, 월세 건물을 짓고 꼬마 빌딩을 짓고 상인들이 필요하니까 상가를 짓고 시임하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지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입주가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원래대로라면 딱 입주하기 직전 입주가 됐다는 건 뭐죠? 막 완공이 돼서 입주된다는 건데 완공됐다는 건 건설사가 여태까지 일하던 건설사가 이제는 이 지역을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 건설사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나오는 곳이 사라져버려요. 건설사 자체가 하나의 일자리였던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일자리였던 거죠. 그러면 건설사가 나가면 거기에서 일하던 기술자, 노동자, 그 외에 관련 산업업체들 그리고 그거 따라서 오셨던 상인분들까지 따라서 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막 지어졌던 상가들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여태까지는 방이 부족하고 상가가 부족해서 난리였는데 갑자기 임대가 안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 시청 앞에 있는 그런 상가도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 막 건설 경기 일어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그때 생각하고 지어졌던 그런 상가들이 그때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화돼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 이게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입주 시점이 최고가 막 입주하기 완공되는 그 시점이 최고가를 찍는데요. 문제는 뭐냐? 입주 시점에서 이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느냐 인구가 유입이 되느냐 혹은 그 지역에서 그냥 원래 이 막 구도심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 아파트 막 지어질 때 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막 전세 살던 사람들 입주권 받았던 사람들 당연히 방을 빼겠죠. 기술자, 인부들 다 떠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곳이 슬럼화되기까지 심하면 슬럼화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자금의 유동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입주와 완공이 시작되면서 물론 여기 새로운 타 지역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보통은 빚을 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입주된 시점 지나고 몇 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 들어온 지역에 상가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대명사인 아파트에 진짜로 사람이, 타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느느냐 이 지역에 실제 인구가 느느냐 아니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옮겨 탄 것뿐이냐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와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인류부동산은 뭐냐? 일자리가 잔뜩 생겨서 아까 평택이나 세종시처럼 일자리가 잔뜩 생겨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새로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분들이 많아서 그 지역 아파트가 꽉꽉 차고 그 다음 2020년에 평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심의 아파트조차도 다 나가버리는 이런 곳조차도 싹 나가버려가지고 평택의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 굉장히 건강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지금 솔직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투자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다. 그게 뭐죠? 솔직히 말하자면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던 전문 투기꾼들이 많이 부동산으로 갈아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 재작년에 막 영끌을 유도해놓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실제 선수들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오늘 아파트를 얘기를 갖고 나온 게 3기 신도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가 매우 많은 세대가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공급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공급되기 전에 본격적인 건설 경기이 일어나기 전에는 힘드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힘드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역의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타 지역에서 사람이 들어오느냐, 유입이 되느냐 그리고 물류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지역에서 사람과 그다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 지금 이 공급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인구와 돈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텐데요. 문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유 투자입니다. 3유 투자예요. 왜? 이거 같은 경우는 거품이 끼지 않은 이제 시작하는 곳이니까 새로 공급되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인류를 찾아봐야겠죠. 인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공급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가 잔뜩 생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신도시가 시작되는 곳 그런 곳을 꼭 찾아보셔라. 지금 시기에 아마 부동산 토지시장으로 이동한 선수들이 아마 이런 거를 찾느라고 지금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공급됐을 때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혹은 그냥 배드타운으로 끝나고 혹은 이 지역의 어떻게 길목이라서 실제 흐름이 달라지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기본을 기초로 해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